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대로 5년 뒤에 진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하단에 김병준 여당 의원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대통령을 못 받쳐줘서 이대로는 5년 뒤에 진다. 대통령을 받쳐주든 대통령을 받쳐주지 않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물론 또 김병준 씨도 다음 자리를 또 가야 되고 하니까 뭐 속내를 다 털어내 놓을 수는 없겠죠. 대통령을 받쳐주든 대통령을 받쳐주지 못하든 간에 그건 관계없고 이대로는 5년 뒤에 진다. 그 예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주장을 펼쳤나라는 것이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행 발전특위위원장은 내각과 대통령실 정당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대선에서 진다. 아마도 이제 당대표를 노리는 울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 혁신24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침사와 파리오 경축사에서 자유를 강조한 데 대해서 이런 대통령의 외침이 어디에도 전달이 안 된다. 그래 그렇게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이 참정권이 심대하게 그냥 침략을 받는데 그걸 입을 닥쳐 입을 다물어 그리고 자유를 외쳤다고 다들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김병준 씨나 뭐 제가 다 동년배 나이가 한두 살 정도 위니까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눈을 감아 입을 다물어 귀를 닫아 그 자유는 그냥 헛소리인 겁니다. 이렇게 다들 비급하니까 여당에 패배하는 건 물론이고 나라가 골로 가겠죠. 나라가 골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참 한심한 나라인 거죠. 한심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한심한 대통령이죠. 정당과 대통령 신뢰가 무슨 내각이 뒷받침 해주든 해주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대통령 자신이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리번 두리번 우물쭈물 우유부단 다 이렇게 당신들 자식들하고 함께 노년이 지금 30년 40년 남은 사람들이 눈앞에 그냥 먹이 쫓는 것에만 그렇게 급급해가지고 인생들을 다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도 이렇게는 살지 않는 거죠. 다음에 먹거리를 뭘 준비해야 되느냐. 미해라는 그런 문제를 항상 고민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나라에는 구한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조는 물론이고 지도청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골로 보내지 못해서 그냥 안달인 것 같아요. 당연히 선거에서 지죠. 선거에서. 선거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에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라는 혁명적 담론을 던졌는데 이게 틀리든 맞든 대통령이 그 정도로 던졌으면 자유주의에 대해 치열한 논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가볍게 취급된다. 그것을 못 받쳐주는 내각과 대통령실 정당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진다. 5년 뒤에 지는 게 아니고 2년 뒤에 지는 거죠. 이번에도 지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는 선거를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선거가 대선에서 어디 갑니까 아 사전투표 갑시다 안 했습니까 사전투표 갑시다 그 정도 문제인식을 갖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그래 사전투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심한 사람들이죠 체제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여러분들 지난번 정권에서 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헌법을 고치고 체제를 바꾸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들을 사냐 이야기죠 한 번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실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또 반복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정신이 있냐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맛이 간 인간들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든 지는 겁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주장이죠 자유주의가 뭐냐 이야기예요 선거 공정성 문제 입을 다물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프로그램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는데 선거를 기계가 여러분들 만드는 시대가 됐는데 그거를 모르지 않지 않냐니 국힘당의 국회의원 대부분 다 알 거고 이준석의 하태경의 한기호 다 알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 모를 리가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무슨 선거를 이기겠다고 정신들이 나간 사람이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진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방심해서 이렇게 이긴 거지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한심함의 도를 그냥 절정 정도가 아니고 웬만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 이야기죠 내 이익하고 크게 직결된 것도 아닌데 나라가 가는 게 그냥 보이니까 나라 골로 가는 게 마침 이번에 김병준 씨가 이대로 5년 뒤에 진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듣고 나는 5년 뒤에는 무슨 5년 뒤까지 기다리냐 2년 뒤에는 총선에 지겠지 그리고 선거를 영겁고 지게 되면 그다음에 체제가 바뀌겠지 그 사람들이 한 번 실수를 하지 두 번 실수는 안 할 테니까 그게 안 보여? 당신들 그게 안 보이냐고 애들 문제뿐만 아니고 당신들도 노년이 3, 40년 남았는데 숨이 탁탁 막힌 그런 체제 아예 살기를 원하냐 말이야 선거가 무너지는데 뭘 어떻다고 자유주의가 뭐라고? 자유주의가 뭐?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헌법 1조 1항과 2항이 완전히 무너진 사이인데 무슨 자유주의가 뭐 어떻고 자유를 35번이나 350번 정도 외치면 그게 뭐가 소용이냐 이야기죠 행동이 안 따라주는데 은행일치가 전혀 안 되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지금 은행일치가 됩니까? 본인이야 기분이 좋겠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폼 잡고 다니니까 내년에는 폼 잡고 다니는 것밖에 안 보인다 이야기야 본인이 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헐레벌떡 다닌다는 이야기야 그냥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이야기죠 임기나 마칠 수 있을지 모르죠 자유주의가 무슨 자유주의냐 이야기죠 그런 말을 자유주의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죠 35번 37번 자유 외치면 그냥 다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애간장이 다는 문제에 그냥 그렇게 뭐죠? 깔아 뭉개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냐 이야기예요 그게 그게 사람이에요 한 분이 여기에 조선일보 댓글에 아주 글을 조리정련한 글을 자주 쓰시는 그 윤민상님 하도 글을 자주 이렇게 조리정련하게 쓰시기 때문에 이런 성함을 기억을 합니다 김병준이 핵심을 정확하게 지폈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그 많은 수석과 장관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자빠졌는지 종적이 묘연합니다 우선 대통령 윤석열 하면 딱히 떠오른 이미지가 없습니다 33번 외친 자유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국민 통합은 실체가 없어 하나만 한 일입니다 그 외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스펙 좋은 검찰 엘리트 모두 낮잠 자고 있습니까? 정치를 모르면 멘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처럼 정치 좋아하는 천들이 쌓이고 쌓인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투쟁력과 논리를 갬비한 사람 하나쯤 고르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국민 대부분이 갈망하고 있는 동맹안보 우방여교 개판치고 북한 중국 물고 뭐 뭐 하던 사람들이 무슨 가시적 성과를 냈습니까? 7분의 짓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집단에는 파멸이 답입니다 내 이야기가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겁하고 우유부단하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들이 우그루그란 집단은 파멸 외에는 다른 게 기다릴 수 있냐 이야기예요 제가 일부러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김병준 씨가 비교적 국힘당에서 논리적으로 뭔가 주장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매다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또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가 이대로면 5년 뒤에 진다라는 그런 소위 주장이 화두가 돼가지고 내가 또 그런 생각이 5년까지 갈 거 없다 이야기죠 총선에서 패배한다 그리고 연급부 선거에서 다 질 거다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린 줄 아냐 그 다음엔 체제가 바뀌는 거다 그 자리가 날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골로 가는 거다 그게 안 보이냐 안 보이면 정치 그만둬야지 여기 박 NY님이 말씀하신 부정선거 조사 안 하고 무슨 자유를 외쳤는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은행이 일치가 돼야 되고 자기가 자유를 외치면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글맞는 행위를 해야 사람들이 저분은 은행일치고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분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헐레벌떡 헐레벌떡 다니는 뭐가 이렇게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눈은 잘 안 속습니다 왜 사심이 없으니까 그냥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놀이하는 거가 대통령 놀이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별로 강경하거나 완악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거의 막 갈 때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기다리시는 건 자유니까 기다린 거 왜 딴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오야 마음인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평생 동안 검사로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특수동 검사였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출시하기 필요한 수사도 했겠지만 해야 될 수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걸 안 하는 거 아닙니까